다시한번 종합주가 시향분석 못두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속만 하고 못두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향분석을 내드릴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요 날이죠 요 날 종합주가가 종합주가가 이제 목요일날 아주 강하게 하방압력을 받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동구간이 왔잖아요 기술적으로 반동구간이 왔는데 21선을 못 넘고서 끝났죠 그래서 오늘 하락장이 아침장에 요리준비 땅 해가지고 9시에 아주 상하 변동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많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매수세가 지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지금 올라타고 있는데 올라타는 구간에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지금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요 요 구간에 선물 매도 선물 매도 선물 매도 압력이 아주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쭉쭉쭉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추세가 지금 끝났냐 아직은 하락압박이 상승추세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죽은 구간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만약에 하락장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절대 2331을 못 넘어가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10시 34분인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상승추세가 오늘 꼭지점을 때려 맞고 지금 주가가 상승추세가 완전하게 죽는 구간이다 그러면 얘는 왜 또 안 돌아가나 완전 이제 오늘 꼭지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10시 31분에 쳤던 고점 2332.33을 절대 못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상승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서 요 구간에 선물 매도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 뿐이지 아직 완전하게 상승추세가 죽은 건 아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가려고 그러면 아직 여력이 2338.75 인가 거기서부터 2400까지는 반등권이 올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2338로 제가 잡아드릴게요 22338 올라가는 구간에 추가 반등이 여기서 더 오는 구간이다 상승추세가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 2332.74 지금 직전정고점을 무조건 돌파를 해서 2338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꼭지점이 여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미리 제 예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38 오늘 하락장이다 그러면은 요 고점으로 오늘 절대 돌파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돌파를 해도 바로 밀려요 그래서 요런 시항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2332.33을 돌파를 한다면 매수하는 세력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를 그러면 얼마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2338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38에서 이제 또 주가가 어디로 갈 건가 이제 결정이 그 후로 다시 또 작전이 또 변경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요 정도면은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될 거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운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납ible 제가 납ible 더ench움을 하시면 됐어요 진심으로 태형이 좀 찍어드린 단계로 태형이 좀 찍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 아프로 태형을ל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donkey와 삼성과 태형이 좀 찍어드린 겁니다